백제 왕릉원 뉴스 백제 왕릉원 뉴스는 세계유산인 부여 왕릉원 발굴조사의 전체적인 과정을 명상으로 제작하고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, 부여군 수호통역센터, 부여군 문화재과, 유스더유스에서 기획한 문화유산 뉴스입니다. 또한 베리어프리의 일환으로 제작 영상에 수호해서를 함께 포함함으로써 장애인의 보통의 삶 추구를 위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.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에는 보이지 않는 곳을 볼 수 있도록, 들리지 않는 곳에 들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보다 나은 삶, 보통의 삶을 위하여 꾸준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우리 연구소와 문화대청,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문화재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다 나오긴 하던데요? 괜찮을 것 같아요. 빨리 아이사라고요. 크게 문제없으셔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